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미노로직스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고 이제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천연 아미노사는 전세계를 보더라도 소수기업이 독과정을 하고 있는 아주 진입장벽이 녹록치 않은 높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아미노로직스가 아주 좀 잘나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국물 수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전세계 국물가가 폭등을 했죠 비료가도 폭등을 하고 자 그런 분위기에 비천연 아미노산이 대체제로 활용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국물 수출이 재개가 되었죠 자 그런 부분은 아미노로직스만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부분은 그렇게 큰 호재로 볼 수 없죠 오히려 좀 악재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이 부분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기업은 또 아니겠죠 자 우크라이나 국물 수출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개하자 7월 세계 식량 가격이 대폭 하라겠죠 여기가 지금 국물 지구촌 중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죠 우크라이나가 전세계 국물의 40%를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해서 수출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뭐 씨만 뿌리면 잘 자랄 수 있는 정말로 비옥한 토지를 보유한 그런 나라가 우크라이나죠 그런데 이 수출이 막힌 상태에서 아주 대체제가 아주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이제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하고 협의해서 수출은 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식량 가격은 좀 하락을 대폭 하락을 하고 있죠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았던 세계 식량 가격이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자 서시이죠 13시 30분 자 우크라이나 양국이 흑해 항만을 통한 곡물 수출을 재개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자 이 합의하는데 영향을 미쳐서 이제는 수출이 많이 되겠구나 많이 풀리겠구나 공급이 그러니까 미리 식량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아주 좋은 상황이죠 증시나 세계 경제 그리고 기아 사태 이런 부분으로서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런 소식인데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세계 최초 국물대체제 아미노산 기술 독과점 부각이 된다 이 소식이 이제 5월달에 나온 소식인데 지금 보시면 이 아미노로직스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인도도 이제 이런 우크라 사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먼저 살고 보자 해서 밀 수출 금지 이런 부분이 도미노 형식으로 나타났죠 욱제 밀 가격이 급등했다 근데 이제 지금쯤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아미노로직스는 비치는 아미노산을 액수출 공적으로 LD 변환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와여대 김금목 화학 나노각 전공 교수팀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죠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그런 기술이니까 아주 뛰어난 기술이죠 사료의 원재료로 옥수수 대두박 등 곡물이 주로 쓰이는데 최근에 글로벌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었죠 이 당시만이도 그래서 아미노산이 대체제료로 쓰이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매출이 많이 높게 나왔죠 일본이 실제에 아주 잘 나왔습니다 현재 비천연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회사는 거의 없고 일본의 교하코 및 독일의 에보니 대부사 등 일부 세계적인 소수업체에 의해서 독과점 상태다 그중에 이제 이 아미노로직스도 이 소수업체에 포함이 되어있죠 기술력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아주 오래됐죠 14년 전에 뿌린 비천연 아미노산 씨앗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 1분기에 매출액이 80여개, 영업이익이 28억, 순이익이 30여개 아주 잘났죠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회에서 85.2%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579%에 271% 아주 크게 급증을 했습니다 사업 부분별로 보면은 비천연 아미노산 부분이 42억 36배 아주 지금 큰 비중으로 뛰어올랐죠 비중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아미노로직스는 2009년부터 아미노산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비출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고부가가치이죠 고부가가치 의약 및 화장품 원료로 활용되고 수요가 크게 증가는 비천연 아미노산은 천연 L형 아미노산과는 달리 자연상태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생산 방법이 까다롭고 일부 선진국 소수업체만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광학적으로 순수한 비천연 아미노산은 각종 의약품 및 생리활성 물질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출간 물질 또는 중간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소재죠 그래서 이 비천연 아미노산은 천연 아미노산 대비해서 단가가 5배에서 100배 가까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구하기도 어렵죠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술도 좀 필요하고 제조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일부 제약사에서 의약품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바이오 산업이 크게 확장이 되고 있죠 제약바이오 산업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아미노로직스가 진행하고 있는 비천연 아미노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세계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성이 아주 가파르죠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이 비천연 아미노산 그리고 요도체 등은 매우 중요한 원료물질로 계속해서 성장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제조법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아미노산의 경우에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가이롤 화합물의 조합을 크게 확장함으로써 난치병 치료를 위한 펩티드 신약 개발 등의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의 신기원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지금 기술력이나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독과점 위에 올라서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미노로직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부분으로 대체제로 이제 공급 대체제 이런 쪽으로도 활용이 된다 이런 지금 기대가 아주 강력한 상승이 일어났죠 아주 강력한 상승이 일어났는데 최근에 이 하락은 얘가 뭐 시장이 회사가 안 좋아서 하락을 했다거나 그런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런 분위기를 겪었죠 시장이 이렇게 약한 흐름으로 흘러갔습니다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시장이 좀 돌아서고 있죠 이런 돌아서는 분위기에 얘도 같이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크게 하락을 하고 제약바이오가 크게 하락했죠 같이 하락을 한 겁니다 같이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간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부분 때문에 대체제 역할을 하는 공급 대체제 이런 부분으로 강하게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섰는데 실제로 이제 실적이 잘 나왔죠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같이 접목이 되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선이 보면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파동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전환이 되고 있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흐름이 좋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살아난다 그러면 아미노도로직스가 살아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또 주가가 많이 초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초정을 받고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독과점을 하는 진입장비가 높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도 잘 벌어들이고 흑자를 내는 돈을 버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산업이 계속 커지고 이런 또 국물 부분도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그런 분위기로 왔을 때는 시장이 제약바이오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전개가 되면 아미노도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블루오션 부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주가의 흐름은 좋은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별로 만들고 있죠 정별로 지금 한번 쭉 끌어올린 다음에 조정을 하고 다시 들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보이고 할 수는 있겠지만 추세는 추세는 방향을 위로 잡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적이 아주 잘 나고 있죠 그리고 독과점이라는 부분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